路인장 제목 네, 여러분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BRTC모델 김종근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각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나셔서 저서는 BRTC모델인 진이인 segu인 경선환이 안녕하세요, 세형이요 네? 제 자리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기다리셨죠? 예, 아, 이제 또 다행히 뭐 날씨가 뭐 이렇게 나쁘질 않아서 다행인데 아, 저도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또 명동 오랜만에 나오게 돼서 예, 아, 너무 기분 좋고요. 아, 그래서 오늘 그 BRTC가 제가 모델하고 있는 BRTC가 이 명동도 예, 롯데 면세점에 들어오게 돼서 그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즐겨 쓰는, 예, 제가 모델이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 즐겨 쓰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나에 그래도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예, 예, 네, BRTC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 항상 건강하시고, 피부 건강도 지키시고, 아, 목 건강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운동, 우리 그, BRTC,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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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와, 와. 여전히, 왈다. 뭐, 이런 거니까? 네, 지금 다른델데, 이제는 기회가 정말 많이 네가, 좋은 지키지ANS. 혹시, 네, 맛있어. 형님, 우린, 네. 그리고 오늘, 이제는, 거기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정말로, 이제는, 바쁘신 일정에 이후 명동까지 와주신 김종룡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도 방학 코스나핀 뷔아피씨와 함께하는 김종룡님 팬사인회의 미식과 시작되오니 순서대로 코스나핀 뷔아피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룡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학 코스나필 뷔아피씨가 아디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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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